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나녹스 공식 홈페이지에 실물사진으로 테크니컬 프레젠테이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는 2월 한국에서 진행한 연례행사 주주 미팅 ppt 자료와 동일합니다. 나노엑스 코리아의 김일웅 회장님께서는 기존에 전혀 공개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자료를 실물사진들과 함께 정성스럽고 압축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엑스레이는 기존의 엑스레이로 하지 못하던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술인데도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이가 말하는 디지털 엑스레이는 에미터가 디지털인 것으로 의사들이 흔히 생각하는 디텍터를 통한 스캔 이미지가 디지털화인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를 통한 나녹스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소스로 앞으로 무엇을 혁신해 갈 수 있을지 설명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엑스레이에서의 경쟁자는 CNT 기반의 바텍, 마이크로엑스, 발엑스 등이 있는데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투입이 되고도 CNT 병목현상 문제로 주로 덴탈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엔탈 3D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60kV, 2mA까지 상용화했고 현재 70kV, 2mA를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마이크로엑스가 일반 엑스레이용으로 120kV를 상용화하여 최근 2,500만불가량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뇌졸중이 연 80만에 발생하는데 브레인스트로크를 겪은 사람들이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바꾸어 수명이 평균 10년 정도씩 늘어남으로 늘어난 수명만큼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보험금 지급 비용보다 모든 앰뷸런스에 브레인스캔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므로 미국 보험사에서는 차라리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앰뷸런스에 브레인스캔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브레인스트로크 전조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빠르게 진단해 브레인스트로크를 방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뇌졸중의 병변의 원인은 혈관 폐색과 혈관 파열 두 가지로 부분이 되는데 폐색의 처방은 용해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파열의 경우는 빠른 지혈을 처방하여야 골든타임 내에 응급처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로 상반된 처방으로서 신속한 브레인스캔이 요구가 되는 핵심 원인이며 이에 시장 규모는 미국에서만 앰뷸런스가 6만여대이고 만일 라녹스가 이에 360도 스캔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직접 구매자가 되어 모든 앰뷸런스 차량에 장착을 하고자 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인스캔에는 최소 90kV의 전압이 필요하여 이 큰 수요는 지금까지 전혀 마땅한 솔루션이 제공되지 못했으며 골드 캐소드 투브 중 오픈 백규엄 방식은 큐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외부 진공 시스템이 필요함으로 이동 가능하게 만들 수 없고 골드 캐소드 투브 중 백규엄 실드 투브 방식에는 아이스트, ELT, ETRI 등의 CNT 기반 경쟁자들이 있으나 이 방식 중에서 MEMS 방식은 나녹스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핫 캐소드 투브는 방출 전류 방출 전압이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한 방출 전류를 얻기 위한 방출 전압이 고정되어 있지만 골드 캐소드 투브는 방출 전류와 방출 전압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개의 디지털 투브에서 캐소드 전극의 방출 전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의 조절과 스위칭만으로 방출 전압을 목적에 맞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핫 캐소드 투브는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에만 활용할 수 있지만 한 개의 콜드 캐소드 투브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핫 캐소드 투브는 투브 한 개당 한 개의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여 멀티소스 디바이스를 만들기 어렵지만 골드 캐소드 투브는 한 개의 파워 서플라이로 여러 개의 투브를 운용할 수 있어 멀티소스 디바이스를 만들기 용이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32개의 튜브까지 한 개의 파워 서플라이로 리얼타임 제어가 됨을 구체적으로 실험하였고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듀얼 에너지 레이어드 스캔은 물질마다 다른 에너지에서의 질량 감쇄 효과가 서로 다름으로 두 개 이상의 다른 에너지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서로 다른 물질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과 그 속에 침적되어 병변을 유발하는 칼슘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듀얼 에너지 스캔을 위해 서로 다른 에너지로 맞춰진 두 개의 튜브가 필요해 돈이 많이 들었지만 나녹스는 한 개의 튜브로 여러 에너지를 낼 수 있으므로 듀얼 에너지 레이어드 스캔이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노엑스코리아 실험 자료로 골드 캐소드 투브의 방출 전류와 방출 전압 독립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개의 튜브에서 여러 방출 전압에서의 방출 전류와 게이트 전압 곡선을 그렸을 때 40에서 120kV까지 20kV 간격으로 찍은 6개 곡선이 모두 겹쳐짐으로 방출 전류 불변성을 확인했으며 또 R&D 라인에서 무작위로 뽑은 여러 개의 튜브를 가지고 같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그래프들이 모두 서로 겹쳐지는 별과 값을 얻어 디지털 콜드 캐소드의 커다란 장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나노엑스코리아 정우교 부사장님께서 VPD 실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안 문제로 2층 펩 출입을 금지하여 코리아 측에서 실험 영상으로 대신 보여주셨습니다. 나노엑스코리아에서 직접 생산해낸 투브 중 무작위로 한 개를 선별해 튜브 하우징에 임플리먼팅 하여 멀티레이어드 에너지 스캔 시연을 하였으며 나노엑스코리아의 엑스레이 투브의 실제 동작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사체 여행 가방 속에 PVC, 알루미늄, 철, 구리, 나부로 된 물체를 배치하고 금속 등 물체 투과력 테스트를 스캔하는 모습에 무편집 실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께의 스틸 스텝 팬텀 판에 반접압을 높이면서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투과도의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튜브 자체 성능으로는 200kV, 어쩌면 300kV까지도 방출 전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160kV를 초과하는 방출 전압부터는 방사선 차폐에 대한 규제가 강해져 전용시설과 면허를 갖추어야 하고 160kV 이상의 전압을 낼 수 있는 파워소스의 구매에도 이 면허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방출 전압을 160kV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은 튜브의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 때문이라서 200kV에서 300kV까지의 시연을 못 보여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녹스에서 핵심 기술인 칩과 튜브를 공개하고 워킹 튜브 실물 시연, 성능 데이터 오픈까지 주주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의 실체와 성능, 테크놀로지, 오버뷰가 홈페이지에 기재되었습니다. 밤낮 열심히 일하신 나노엑스 코리아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맵스 칩 공급 업체에 복수 벤더를 두고 경험에 따른 자연스러운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는 본사의 전략이 좋은 결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